시계 와요 그냥 고마워요 근데 현타 와도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전혀 현타 온 척 하지 않아요 뭐라구요? 뭐라구요? 좋아요 제가 귀여운 춤을 추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웃었어요? 왜 이렇게 웃었어요? 안쓰러웠어요? 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 그림이랑 달라요? 어떻게 달라요? 생각한 그림은 뭔데요? 제가 생각한 거는 뭔데요 생각한 거 엄청 깜찍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끔찍했어 오늘 공연이 여기까지도 하던 것 같아요 언니가 울 것 같네요 어떻게 해 장난이죠? 웃자 장난이죠? 괜찮아요 언니? 장난이예요? 나 열심히 했는데 언니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할 건데 언니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서 상처 받아가지고 저는 어떤 거 할까요? 빡센 거 빡센 거? 섹시한 거? 섹시한 거? 섹시한 거 잠시만요 섹시한 거 뭔가 선생님이 된 기분이네요 어떤 거 할까요? 섹시한 거 섹시한 거 그냥 어린 친구들이 섹시한 거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하지? 섹시한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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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주세요 저는 공연할 기분이 아니니까요 슴스 야 내가 머리 잘못 자라서 그렇지 야 내가 머리 괜찮으면鏜찍하진 않아 진짜 왜그랬어 진짜 며살야 넌 열세살 진짜 열세살 진짜 실타살 진짜 여보 Infrast 섹시한 거 제가 보도록 할게요. 뭐 할 수 있어요? 섹시한 거 EXID 위아래 했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야 나 끔찍하다는 소리까지 들었다. 솔직히 안무 몰라도 섹시한 거 그냥 한번 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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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잖아. 처음에는 이거 위아래 알았지? 할 수 있어요? 우리 유가 섹시한 거 가볼텐데 네. 안무 모르면은 끼 뿌려줘요. 어딨어요? 하...